한국 맥도날드가 지난해 매출 1조 원을 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 가격을 인상해 눈길을 끕니다. 전반적인 재반 비용이 상승한 가운데 매장 오픈과 리뉴얼 등으로 인한 투자 부담이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맥도날드는 지난해 11월에도 한 차례의 가격 인상을 단행했으나 흑자 전환에 실패하면서 향후 수익성 개선에 대한 의고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식품업계에 따르면 맥도날드는 전체 제품의 22%에 해당하는 16개 품목 가격을 평균 2.8% 인상했습니다. 메뉴별 가격은 최소 100원에서 최대 400원 인상됩니다. 버거 당품 메뉴 중에서는 햄버거 치즈버거 더블 치즈버거 트리플 치즈버거 각각 100원, 불고기 버거 300원, 에그 불고기 버거 400원이 상향 조정됩니다. 지난해 맥도날드는 203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며 2019년 이후 5년째 적자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440억 원 손실을 기록했던 영업일근 2020년 484억 원 손실로 적자폭이 확대됐습니다. 2021년 들어서는 278억 원으로 적자폭이 축소됐지만 이후에도 200억 원대 손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맥도날드는 현재 순 매출의 5%는 물론 신규로 개점하는 점포당 4만 5천 달러의 정액 기술료를 미국 본사에 지불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로열티 등으로 발생한 약 685억 원을 지급 수수료 등으로 계산했으며 현재 관련 미지급금은 약 52억 원에 이릅니다. 앞서 맥도날드가 지급하는 로열티는 2021년 543억 원, 2022년 621억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가맹점 수가 감소하면서 가맹점으로부터 받기로 한 경상기술료는 2021년 121억 원, 2022년 115억 원, 지난해 115억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020년부터 약 3년간 맥도날드 매장 수는 407곳에서 399곳으로 줄어들었지만 직영 점수는 301곳에서 316곳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맥도날드 관계자는 아이비토마토와 인터뷰에서 직영 매장의 경우 한국 맥도날드의 매출 성장과 수익성 증대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라며 지속적인 재반 비용의 상승 속에서도 고객 중심 활동과 국내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에 집중해 두 자릿수 매출 성장을 이뤄냈으며 지속 가능한 성장에 견인할 수 있는 투자를 통해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만들어내고 있는 영업이 개선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